주위권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곡입니다. 금주 11일 호소력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최지원 씨의 발라드 잊을 수 없는 너 예감했었지만 너는 날 볼 수 있는데 나는 날 볼 수 없는 또 다른 현실 이제야 나는 알았어 지금 넌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지만 나는 너를 느낄 수 없으니 네 이름 부르며 오늘 나를 어쩌지 못해 너도 내 옆에 서럽게 울고 있겠지 너와의 약속을 기억해 모두 잊고 밖에 살거라 했지만 너를 잊으라 하지만 그럼 나 어떡해 나는 너무 힘이 없잖아 네가 세상에 남긴 거랑은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있겠니 어떻게 내 영혼이 있겠니 그 많은 정을 남기려고 나를 떠나지마 나를 떠나지마 나만 우울에게 그게 사랑인데 한글자막 by 한효정